마이크 테스트 사람들이 많네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마토 브레이크 잡기 싫은데 짧은불레이소 궁극의 코너링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바래 바래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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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그런데 복귀구나 그런데 복귀야 그런데 복귀야 방기통 너무 싫어요 아마토 마이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까전에 안 나왔는데 오케이 라츠고 바래 주차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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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